아우디 코리아, 대표 트레버 힐, 는 이달란에 등록하는 A4E. 0TFSI 쿼트로 S라인 모델과 A4E. 0TFSI 쿼트로 구매 고객에게는 36개월 저금리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지원한다. 이와 함께 A4E. 0TFSI S라인 구매 고객에게는 36개월 저금리 특별금융 프로그램 또는 등록세를 지원하기로 했다. 이와는 별도로 TT 쿠페 및 로드시터, TTBNW, 한정판, 구매 고객에게는 등록세를 지원한다. A4E 모델을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할 경우 선납금, 차량 가격의 30%을 납입한 후 A4E. 0TFSI S라인은 월 24만 9천원, A4E. 0TFSI 쿼트로 S라인은 월 28만 9천원의 리수료를 부담하면 된다. 유예금, 차량 가격의 60%은 36개월 리스 기간 종료와 함께 납입하거나 리스 종료 이후 최장 24개월의 재리스가 가능하다. 유예금, 차량 가격의 10%를 통해 구직하여도illas 대파의 근처 개수업들에 중 harp João 인사곱rophic